우리 타이칸,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산에 서는 비행기, 땅에 서는 타이칸하고는 김동완입니다 평소 장시간 비행을 하다보니 드라이빙은 잘 즐기지 않았는데 비행기만큼 흥미를 느낀 건 타이칸이 처음이었어요 운전에 대한 피로감도 없고 유지비 부담도 적어서 취미가 드라이브가 되었을 정도죠 가족과의 시간도 훨씬 즐거워졌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는데 마음 놓고 태울 수 있을 만큼 주행감이 좋거든요 차체가 낮아서 이렇게 급 코너를 돌아도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이 없어요 또 포르쉐 커넥트로 미리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비행이 전부였던 저에게 타이칸은 슈퍼 장난감입니다 조절이 없다는 거에요 기생이 전부였던 게 전야될 자유로운 주행이 있기 때문이 감사합니다.